이거 뭐예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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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들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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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이 사이분들 너무 더욱더군요 사이분들 축하해요 찬 라이브 처음이에요 사이분들 짱 너무 감사해요 사이분들 우리 투어스의 인성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1위 가수 수어스 저희가 1위 가수 누가 만들어주는지 아시죠? 사이분들 축하해요 저희 차를 소개해둔 신규 형이랑 두 분이 왜 이렇게 저희 차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는 이렇게 생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너무 귀엽다 감사해요 저 점 찍었어요 처음 오늘 메이크업이 진짜 잘 된 게 저희가 트레일러 때 막 주근깨도 표현하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메이크업 실장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감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위 너무 축하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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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인사해볼까요? 인사해봤다 좋아요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어스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경민권? 경민권? 그 손은 뭐죠? 승강 선배님이랑 뭐 했어? 승강 선배님께서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맞아요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바로 바로 호두과장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저희 1집 때는 커피 차 보내주셨는데 2집 때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딱 마주쳤을 때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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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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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위를 저희가 1집 때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천만한 계획들 했지 않았대 진짜 이번 천만 남은 계획들 같이 드라이브하는 거 같아서 설레 혹시 4위분 운전 좀 하시나요? 운전하시는 4위분들 뒤에 뒤에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장난꾸러기 같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진짜 승강은 못했어요 예산 못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한진이가 오는 것도 정말 빵빵 이렇게 딱 저 오는 거 진짜 한 소리 보이네 안 보이도록 그렇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딱 어디냐 맞아 우린 언제 나하고 페어 파트가 들어가는데 한진이가 하는 표정이어서 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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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에 설마 이따가 올 거예요? 슬로우 슬로우 물어봐요 너한테 하고 갑자기 눈물 나왔어 나 울 거야 눈물이야 눈물이 차올랐어 고갤 들어 좋습니다 나도 살짝 웃어 우리 4위분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맞아요 네 세상을 사회분께서 굉장히 자리?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딱 그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평소에 자리 이렇게 앉아 했는데 저는 자리 여기 항상 앉고 다섯 명은 바뀌어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무조건 여기 앉아요 뒷자리에 맨날 타주는 이 멤버들이 진짜 착한 멤버들이 아니 뒷자리 뒷자리 엄청 좋아 네 뒷자리 불편 진짜 안 해요 뒷자리 앉아도 돼 아니 신유 형이 진짜 양보해주려면 이 형 진짜 배려왕이에요 맞아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댓글로 신유 멋있다 이거 한번 써주세요 신유 멋있다 깜짝이야 놀랐어 한진이는 무슨 소리가 나왔어 소리 치는 거예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죄송해요 한진이 소리에 놀랐어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 신유 멋있다 신유 멋있다 그쵸 신유아이요? 죄송해요 경민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경민이한테 한번 이렇게 Let's go 어 잠깐만 여기에서 가까이 온다고요 아 안돼 안녕 사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줄? 오 자 아니 소감 말려놔 왜 일하실까 하다네 오케이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멤버들 중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오케이 자 귀여워 아니 둘이 귀여워 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그 이제 저희가 오늘 일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오 오 그래도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들어 드릴게요 네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신상을 또 두 번이나 무려 맞습니다 이렇게 뮤직뱅크에서 또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거 너무 굉장히 굉장히 나의 피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 어떡해 오 마이 갓 이거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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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이 떠나는 널 다지는 아 괜찮아 괜찮아 지윤이 얼굴 빠져나 부끄러워 저희 오늘 블러셔 했어요 안녕하세요 뽀용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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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항상 여러분 저희 오늘 이 착장 트레일러 착장인데 괜찮았나요? 괜찮아요 이 옷 입고 춤은 처음 좋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도원윤이랑 사진 찍었어요 진짜요? 아까 내가 찍을 때 지윤아 좀 나와봐 혼자 찍을 거야 지윤아 좀 나와봐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언제 그랬을 때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진짜 몰아가지 마세요 훈훈재고 사진으로 돌아옵니다 훈훈쯤 가요 저는 아까 신유 형이 사진 찍어줬어요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나도 찍어줬는데 맞아요 신유 형은 스위트 보여서 아무나 막 찍어줘 이따가 어릴게요 저 아무도 안 찍어줘요 진짜 왜냐면은 못 찍기 때문에 아 근데 셀카는 잘 못 찍거든요 근데 남직산의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잘 찍어요 저희 인별의 제일 처음 공개다 이거 신유 형이 찍어줬어요 남직산 남짐산 해봐 아니요 음주랑 한번 할게요 신유 형은 그거예요 눈을 찍는 것보다 찍히는 게 잘 찍혀요 신유 형은 가만... 왼쪽 x2 오 이렇게 그거를 그냥 우와 바다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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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다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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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다다 와 바다다 도훈이 형이 헤어 배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번에는 저 지윤아 뜯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신율이 진짜 잘 나온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뭔가 장난꾸러기 운전기사 같아요 뭔가 기본에 맥히는 대로 갑자기 부해져 부해져 부진 지금 밖에 배경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부진교 저희는 지금 예쁜 풍경을 보면서 가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도 한강이 있어 한강 좋은 풍경 보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길 바랄게요 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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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많이 많이 먹어요 많이 드세요 진짜 밥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 밥 드시고 오시죠 그래 우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진짜로 여러분 드셔야 돼서 이렇게 샌드위치까지 준비해서 이제 정말 안 드신 분들 진짜 든든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해놨어요 준비했고요 스티커도 아주 다 각양각색의 사일대로 붙여놨어요 저희가 다 꾸린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만관부 만관부 오늘 고기 먹는 거네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맛있겠다 고기 파티 가나요? 좋아요 고기는 구워서 가서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 현장에는 또 승강 선배님이 와주셨지만 저희 또 이제 정한 선배님께서 맞아요 맛있는 걸 또 사주신다고요 네 사랑하는 선배님 선배님들 너무 잘해요 고기 파티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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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진짜 복 받았어요 너 안 좁아? 진짜 복 받았어요 괜찮아? 비록 다리가 조금 길어서 힘들긴 한데 다리가 긴 거 빼고는 괜찮아요 아 이건 또 아 왜 부끄러운데 저희가 부끄러운데요 오케이 오늘 떡볶이 드셨대요 잘했어 떡볶이 또 맛있죠? 떡볶이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저랑 같이 먹으러 가요 여기 약속했어요 형 봐야 돼요 좋아요 저도 약속할게요 저 치킨 먹으러 가요 그 떡볶이 여러분 밀떡 좋아하세요? 쌀떡 좋아하세요? 전 쌀떡 밀떡 안 가리는데 너 말고 다이들이요 경제군? 여기 창문 보이시죠?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가시면 돼요 저희 하이라이트 베드리 한번 찍을래요? 하이라이트 베드리 오 갑시다 갑시다 왜 갑자기 왜 한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가방에 쌍글이 있는 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오늘은 좋네 여러분 이게 뭐야 여러분 어제 한진이가 안경 사진 올렸잖아요 네 짜잔 저도 안경 있어요 안경? 진짜요? 아 맞아 도니언도 안경 있어요 진짜요? 가짜겠냐고요? 귀엽네요 정말 형 나도 귀 한번 카메라 줄 수 있어 귀엽다 경민이 나한테 어 잠시만 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어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빨리 3, 2, 1 이번에 저희 파워 스테이크 나도 한번 보여드리면 안 돼 경민이 보여줘 좋아요 그럼 경민이한테 양을 보여줬습니다 경민이 이거 진짜 귀해요 경민이 안경 쓰는 게 진짜 귀엽거든요 나 진짜 안경이 보여요 짠 땡 귀여워 귀엽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쓰고요 경민아 그거 얘기해도 돼? 어떤 거? 아니 아니 아니요 귀엽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 죄송해요 지훈 군 합의되지 않은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거죠? 입술 각질이 좀 가려워가지고 입술 한번 긁어봤어요 합의되지 않은 플레이입니다 경지 군 네 운전에 집중하세요 뭐해?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연결 부렸는데 어? 뭐야? 정훈이 형 오늘 손 떨렸어요? 떨렸나? 오늘 안 떨렸던 거 같은데? 저 근데 어디지? 더 쇼였나? 맞아요 또렷또렷 지훈이 승관동 어? 떨렷 댓글 소통을 좀 해볼까요? 잘했다고 맞아 너무 잘했어 맞아 사이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 신이 형 염색 진짜 셀프로 했냐는데요? 뭐야?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손재주 없어서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지훈이 TMI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염색해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 최초 공개인데 저희 고모가 또 미용사예요 그래서 우리 사촌 누나도 진짜요? 우리 사촌 형도 우리 고모도 아니 장난치지 말고 나 진짜 난 진짜 나 과일 달리는데 친한 형도 미용실 준비하고 나 김포 사는 그 본가 바로 앞에 있는 근데 이번에 나 진짜 사촌 누나 미용사야 고모가 우리 같이 쓰라고 샴푸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사촌 형이 엄청 응원한다 해서 감사해요 고모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TMI 저도 사촌 누나가 투어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나 미용사야 나 진짜야 오 알겠습니다 좋아요 얘들아 저녁 뭐 먹지? 저희는 뭐 먹을 거냐면요 저희는 아까 승관 선배님께서 주신 호두가자도 먹을 거예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너무 벌써 먹고 싶어요 피자도 먹고 싶다 고구마 피자? 렛츠고 나는 고구마는 무조건 고구마 케이크 빼고 고구마 뭔가 음식이 들어가서 잘 안 좋아하는데 진짜? 나 아까 그거 충격 받았어 아까 영정이 준 치즈케이크 그거 맛있지 그거 깜짝 놀랐어 그게 약간 초콜릿 같아 오 나 그 뭐냐 고구마 물엿에 절여가지고 마탕 마탕 나 고구마 마탕 진짜 그렇게 보니까 고구마를 엄청 좋아하네 고구마 마탕 진짜 좋아 그거 진짜 맛있는데 고구마 마탕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번 다음에 고구마 란데 고구마 케이크에 고구마 마탕에 고구 고구마 피자에 고구마 무스 그렇게 해서 한번 먹을까? 도훈이 형 그냥 찐 고구마 도훈이 형 고구마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왜요? 고구마 너무 좋아해서 맞아요 그렇죠 고구마 러버입니다 고구마 튀김도 진짜 맛있는데 나 고구마 튀김 엄청 좋아하잖아 고구마 튀김 맛있다 형들 인절미 튀김 알아요? 인절미 튀김이요? 내가 봤는데 처음 들어봐요 인절미 튀김이요? 네 고구마 신기해 이제 이 횡단보도 신호등만 바뀌면 저희는 도착이 됩니다 솔직히 눈을 의심했어요 저한테 아니면 아닌가? 맞아요 끝이 맞죠? 발전을 하는 순간 그렇네요 저희는 이제 곧 헤어질 시간이에요 맞아요 연습할 거예요 블루셔가 더위를 보고 싸이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연습을 하러 갈 거예요 우스웨이 그럼요 우스웨이 저는 사이분들도 저는 사이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빨리 밥 챙겨 먹고 그러면 저희 빨리 쉬세요 어쨌든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1등 기념 셀카 픽처 타임 뭐냐? 캡처 타임 한번 갖고 저희 둘 둘 둘씩 해요 좋아요 맨딜 라인부터 합시다 좋습니다 맨딜 라인부터 테이프 좀 아쉽지만 그 대신에는 한 장씩이에요 다들 오케이 한 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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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도 될까? 괜찮아 괜찮아 붙어가지고요 하나 둘 셋 찰칵 귀여워요 예 저희도요 하나 오이고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안녕 안녕 저희 다음 찍어볼까요? 좋아요 꼭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꾸이 사이들 사이들 사랑해요 오늘 다 같이 다 같이 사이들 사랑해요 사이들 사랑해 사이들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다가 리다 산유 리다 산유 그러면 이만 종료를 해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사이 안녕 고마웠어요 지금 잠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분들 안녕 안녕 안녕